영란이면 아니야 내가 언니 드라마에서 노래 부르는 거 봤어. 드라마에서. 언니. 드라마에서. 언니. 이거 나보다 언니가 노래 잘한다고. 언니 가능력으로 보잖아. 원수 언니가 나보다 더 못 듣는 게 잘한다고. 아니야. 내가 너 일이야. 내가 너 일이야. 그럼 배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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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수라면. 배틀해. 가수다 그러면. 감정으로 하는 걸로 하면은. 좀 할 것 같아. 예예예. 배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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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속으로. 걸어갔어요. 이른 아침에 그쳤지. 이른 아침에 그쳤지. 왜 비웃어. 듣는 거 아니고.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. 왜요 언니. 잘하는데. 좋아요 좋아요. 식은담 막 흘리면서.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. 눈 감고 하세요. 눈 감고. 눈 감고. 눈 감고. 눈 감고 하시면 안 부끄러워요. 마셔요. 자. 아름다우지. 아름다우지. 네네. 언니 사실. 여기가 제목 올라가지 않아도 알겠어. 네네. 들을. 뭐 알겠어요. 자 이제. 언니 좋다. 영랄이. 영랄이. 얘가 날 비웃었어. 언니는. 언니는 노래 또 혜연 언니가 가르쳐줘 그랬거든. 오. 진짜요? 노래에 관심이 많아. 응. 웃음 나와서. 편하게 해보세요. 편안하게 눈 감고. 언니가 안 봐야 돼요. 언니는 선생님이 그렇게 지그시 보고 있으면 돼. 너무 진지해서. 너무 진지해서. 너무 귀엽다. 진짜. 아휴. 쉬운 땅. 마른 나무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한 잎이. 나. 그대가 나무라 해도. 내가 내가 입새라 해도. 좋은 날엔 신의 눈빛대여. 잘하네. 신의 가슴이래여. 노래 학원에 다녔네. 아니. 열심히 하잖아. 나는. 웃을 나서. 근데 나 할 말 있어. 왜요? 나는 왜 있잖아. 소녀처럼 안 부르려고 하는데. 사람들이 왜 나는 소녀처럼 부른다고 그러지. 왜 그러지. 그걸 어떻게. 좀 성격이 소녀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자기 성격대로 좀 나와요. 노래가. 노래가? 나 얘기해줘 봐봐. 가능성 전혀 없지. 아니요. 가능성은 다 있는데. 제가 봤을 때는. 그. 그냥 부르시는 거야. 다들. 그냥 부르시는 거야. 다들. 한마디로. 가수같은 느낌은 없고. 이 기본적으로다가. 그룹같은 노래를 할 때. 이렇게 부드럽게 밀면서 가는. 그런 것들은. 다 하셔야. 지민. 네. 주민